오늘의 하루 일가가 타이트하네요 오늘 오늘 촬영이 있어서 오전에 운동하고 그 다음 씻고 알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타이트합니다 와우 이제 씻고 일하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 입어야 의상들 챙기고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어요 뭔가 사일이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일단 일하러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알바하러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빡세다 빡세 힘이 드네요 이동하고 어찌합니까 보태야죠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알바 잘 도착했고 이제 알바 시작하겠습니다 아 덥다 갈 땐 가더라도 화장실은 가야죠 이 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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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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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케줄 타이트하네요. 그래도 지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전까지 조심히 통할게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시간이 너무 풍부했어요. 시간이 너무 풍부했어요. 풀타임이. 6시 반인데 어쩔 수 없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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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착했습니다. 깜깜깜 계단 턱 올라가겠습니다 여긴가?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혼자네요 일찍 왔나? 아무튼 잘 대기하겠습니다 진지 근데 저 혼자도 일찍 좀 더 잘 할 수가 없어요 나왔나? 끝까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촬영 잘 끝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늦게 끝나지 않아서 너무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시간 한 열 시였는데 한 열 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습만이 다 된 것 같네요. 매번 느끼네요.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